지난해 4대강에서 국제의 기준치에 수백 배에 달하는 녹조 독성물질이 감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최근 해외 연구진이 낙동강 물고기에서 독성 물질이 축적된 사실을 확인해 발표하면서 사람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어민들이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수상 시위에 나섰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물고기 씨가 마른 데다 녹조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강물에서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녹조의 주 원인인 남조류가 사멸함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괴사까지 일으키는 독성물질.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이 지난해 수거한 낙동강 물고기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내장과 간에서 1g당 1에서 5마이크로그램 가량 검출됐다는 건데,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 몸무게 50kg 성인의 하루 1개 섭취량은 2마이크로그램 이하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에 오염된 어류를 섭취한 포식자의 2차 피해는 이미 국내외 학계에서 확인된 상황. 특히 마이크로시스틴이 끓는 물에도 소멸하지 않아 사람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먹는 물은 정수를 통해 문제가 없다지만 어류 섭취 등 다양한 경로로 인체 축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